제가 배워왔던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광고 기획의 노하우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받았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결합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미국과 일본하고 대등하리라고 생각했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사실은 많은 기술적인 격차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애니메이션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던 근거인 광고 기획 일이라는 게 애니메이션 기획하고는 전혀 달랐고 애니메이션에는 전혀 쓸모없는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성공을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제 예상이 크게 들리지 않아서 한 제작비의 30%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. 그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좀 경쟁력이 약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% 정도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만 하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1998년에 만들어졌고 역시 KBS에서 방송이 됐습니다. 아, 이게 주제가가 나오고 있네요. 혹시 이 작품 아시는 분 있나요? 제목?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제목이 뭐였죠? 레스톨 특수구조대. 아, 맞습니다. 박수, 박수 쳐드릴게요. 네,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레스톨 특수구조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아,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제가 처음 만들 때 너무너무 뼈저리게 실감했던 게 미국과 일본과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내에서 소위 네로라는 애니메이터들, 감독들을 다 작업에 참여를 시켰습니다. 결과적으로 상당히 애니메이션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해모수보다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정작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해모수보다도 결과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. 해모수가 한 30% 정도 적자를 받는데 레스톨는 60% 적자를 받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1997년 12월 달에 한국이 건국 이래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죠. IMF를 맞이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영국계, 다국적 광고 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더 이상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팀을 해체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팀의 해산으로 인해서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어떤 아픔을 통해서 배워온 노하우를 상실한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죠. 국내에서 가장 실력이 있다고 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태프들을 다 불러 모았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작가들을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. 이 작품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있나요? 없으시죠? 아, 네.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. 왜?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.